화력발전소 석탄저장소의 화재를 예방하는 기술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BDI는 오늘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에 옥내 저탄장 화재 예방을 위한 질소주입설비를 공급하기로 계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총 금액 54억 6천3백만 원 규모이며 내년 12월까지 공급하게 됩니다. 이번 공급은 BDI가 지난 7월 취득한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다. 모든 화력발전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내년부터 저탄장을 순차적으로 옥내화해야 하는데 옥내에 쌓아둔 석탄은 자연상태에서도 온도가 120도까지 달해 화재가 자주 일어납니다. BDI는 저탄장 바닥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질소 등 비활성가스를 분사해 화재 발생을 예방하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지난 7월 한국남부발전과 공동특허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